올해 캐나다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제개발청의 니콜라스 도이어 대변인은 지난 3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10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에 700만 달러, 국제아동기금의 94만 달러, 국제적십자사의 5만 달러 등 모두 약 8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 비하면 8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도이어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인권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와 함께 캐나다 정부가 Generous 所以呢 deh